전남 순천시가 조국지구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순천시는 지난달 25일 LH와 순천 조국지구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이번 행복주택사업은 2022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같은 해 5월 착공해 오는 2023년 12월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협약에 따라 순천시는 행복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 신혼부부와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.